너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라 당신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? 할아버지가 나한테 다 얘기해줬어 나 이쁘다 둘 다 viene 주인공 형님 저 저 저 저 저 대개 저 시야 누가 너 죽인다 죽일 것처럼 쫓아온 거 봐 야 야 야 안 내려 내가 안 내려 퀘위 더 아주 다친다 두 번째 날이 보여요 바로 우회전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공장 안 했거든요? 형님! 저쪽으로 빠져도 돼요? 나도 알아, 이 새끼야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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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진짜 저 알바 형님 진짜 내가... 아이고 좋았어. 나와. 형님, 존딱새끼! 야! 존딱새끼! 야! 비켜! 야! 나오라고! 아니지! 야, 이 존딱새끼야! 정답! 아휴 성질 수습해라 금방 가요! 야, 이 존댱새끼야! 가라고! 저기 저쪽에, 저쪽에! ан 빨리 가봐! 가만히 있다고 인마! 야 나와! 나와! 참, 놔둬! 야 이 져딱새끼야! 이리와! 배우! 먼저 가요!